안녕하세요 정자원과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관심은 있지만 누구나 진입하지 못하는 용산에 갑니다. 용산에 있는 지역을 콕콕 찝어서 지역별로 가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굵직한 용산 호재들을 오늘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를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의 뼈대는 큰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 큰 뼈대인 굵직한 사업 먼저 알고 계시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용산으로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철도가 저렇게 있고 그 위쪽에 지금 있습니다. 서울역은 1974년 8월 15일 종로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종로선은 현재 서울역부터 청량리역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인중앙선, 그리고 KTX 등 운행하는 열차들도 굉장히 많고 GTX, AB도 신설된다고 하니 서울 핵심 노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서울역 인근에 지금 개발 중인 곳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고 서울역이 좀 핵심역이잖아요. 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진짜 많으니까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직장인들 많고 저도 빨리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이거 촬영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인근에도 이렇게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굵직한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핵심 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곳은 현재 개발 진행될 곳인데 현재는 공토로 있지만 이곳에는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하 6층부터 지삼 38층까지 복합단지 개발되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용산이 다시 또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기억할 건 집값은 일자리와 교통이 핵심이고 또 입지가 핵심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뉴스 나온 건데 서울역 8번 출구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서울로 타워랑 저기 지금 보이는 메트로 타워 그리고 뒤에 있는 힐튼 호텔을 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힐튼 호텔은 과거 국가부도인 IMF 때 협상 때 사용한 호텔이고 힐튼 호텔은 40년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 보존 관련돼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허물고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될 수 있고 돈이 된다면 그냥 부수고 짓는 거예요. 개발되고 돈 되는데 부수고 짓는 거고 이런 서울로 타워는 중공은 오래 됐지만 외관은 완전 새 건물 같잖아요. 이런 건물도 다 부수고 짓습니다. 돈이 되면 부수고 짓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33개층 2개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에서 남산으로 가는 보행로까지 신설을 해서 남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접근성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영상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역 개발, 힐튼 호텔 개발로 일자리가 몇 개가 생겨난 건지 이것만 들어도 서울역 하단부, 후암동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지역 설명하러 온 게 아니니 다음 호재들 있는 곳으로 굵직한 사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용산공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용산공원입니다. 그거 아세요? 용산공원 새이름 공모전을 했는데 용산공원이 선정된 거야. 아니 그럼 대체 왜 한 거야? 돈도 상금 한 천만 원 정도 썼다는데 아 참 왜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어머님들 나오셔서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이렇게 이렇게 게임들도 하고 있으니까 용산공원 한번 나와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파트들도 만약 제가 짓는다면 그냥 압구정 현대, 둔촌주공, 개포주공, 가락시형 이런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죄다 어디서 멋있어 보이는 외국어 끌어다가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길게 늘어뜨리고 쓰는 게 유행이라 오히려 저렇게 근본처럼 보이는 게 짓는 게 더 추후에는 멋지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도 용산공원 오히려 멋있잖아요. 공모전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보시면 초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고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아직 용산공원 개발은 초기 단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좌측 하단부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 가격은 엄청 비싸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고 그랬을 때는 가격은 그것도 용산공원에 붙어있는 곳들은 상상이 안 갈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용산공원 딱 산책하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용산공원 한번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용산 임장 하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 더워지면 또 덥다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날 좋을 때 많이 다녀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용산에 굵은 사업 중 하나인 곳에 왔는데요. 일자리로는 가장 굵죠.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이 용산국제업무연장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용산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3도심,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용적률 1700% 정도 그리고 높이 100층 이상으로 해서 용산의 랜드마크 아니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것이 현재의 내용입니다. 부지가 약 49만 5첨제곱미터로 뉴욕의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 4.4배, 여의도공원이 2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는데 엄청난 면적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고용효과도 약 15만 명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급효과라고 보여지고 용산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이 2007년에도 진행하다가 13년 자금부족 문제로 금융위기로 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그동안 빙땅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기존 문제되었던 것들을 보완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어떻게든 완성시키려고 할 것이 보여지고요. 국제업무지구 바로 위쪽은 용산전자상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용산전자상가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랬지만 인터넷 발달과 중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이 워낙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망하고 문 거의 다 닫고 있지만 워낙 입지가 좋아서 개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싸게 후려 팔고 눈탱이 치고 형들한테 끌려가고 그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산의 메타밸리, AI 산업 위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니 여기도 일자리, 저기도 일자리,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3대 업무지구가 아닌 용산을 포함해서 4대 업무지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용산 굵직한 개발들만 한번 둘러봤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조그만 개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입이 근질거리긴 했는데 오늘은 뼈대, 그러니까 중요한 굵직한 사업만 얘기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3군데 돌아다녔고요. 오늘 간 곳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용산공원, 국제 업무지구 개발 이렇게 용산에서 가장 큰 3개의 개발을 갔습니다. 다음번에는 용산의 조금조그만 개발들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용산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왜 용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교통, 입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누구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용산에 묻어놓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용산 투자하시는데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에서 정자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